네 스키 다 탔구요 지금 1시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1시 좀 넘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오늘 여기 쫙 다 돌았어 어땠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하하하하 설명도 설명이지만 풍경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어디않은데 이렇게 빈대가 없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자유도도 훨씬 좋고 너무 좋았어요 내려오면서 파크도 봤는데 파크 일반인들이 아니지 보니까 다들 점프하는 거 보니까 점프하는 건 일반인이 아닌데 하하하하 근데 일반인이라면서요 어 일반인들 다 그러니까 이쪽 파크 쪽은 일반인들인데 막 쏘는 애들이 엄청 많고 또 저쪽 넘어가면 또 살살 타고 저 제일 왼쪽 처음에 버스 내리대는 거기는 또 이제 초보자들 많고 이게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그냥 나눠서 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또 백컨트리도 원한다면 아까 거기 봤던데 그러니까 쭉 내려갔다 올 수 있고 그래요 좋죠?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어 뭐 내일 우리 크로넷 가는 거잖아 거기도 괜찮아 거기도 좋아 좋으니까 거기도 내일 나도 한 10시 정도 오늘처럼 그 정도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도록 하자고 내가 어디서 만날지 내가 톡 줄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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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